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잔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의 들으셨던 은하 그곳에는 하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은 그는 그곳 정보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잔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의 들으셨던 은하 그곳에는 하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은 그는 그곳 정보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와 14장 12절 아멘